전하늘 멸한 신나라란. 지금까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중국사 25사의 군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사람, 대학교수, 역사선생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사 25사가 자기들의 역사라고 나대는 차이나의 역사학자들 모두 똑같습니다. 한자가 자기 나라의 언어라고 하면서 그 바람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아주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들입니다. 내가 차이나 국민이었으면 수백수천번 의심했을 터인데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력도 그 잘난 실력이거니와 왜 이렇게 어떻게 25사의 군명이 만들어졌는지 관심도 없다는 것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또는 그러한 실력들이 무슨 하상주를 얻고 역사 문제를 논한다고 입을 열고 글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식해서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을. 전한의 수도 한나라란 항고조 유방이 소초폐항항우로부터 봉지로 받은 땅이 한양장한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초계팽성인 안시성의 항우를 제압해서 천나라를 장악했으므로 저신 시스템의 중심 조선을 대표하는 군명이 한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의 모든 왕조는 제왕의 성인 국내성의 수도를 정했지만 소초폐항항우는 자신이 불지른 진나라의 아방궁이 국내성에 있었으므로 그곳에 기가할 명문을 잃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항고조 유방이 권국한 전한의 궁궐들이 있었던 곳의 비밀들을 먼저 밝혀봅시다. 장낙궁 장낙궁은 항고조 유방이 거취했던 궁실로 이곳에서 승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한지의 용우 한신이 토사구팽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신중 동궁 여지시남의 경도편을 인용합니다. 장낙궁 융복전 동쪽에 있는데 좌우쪽에 용비 봉상 두 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중 동궁 여지시남의 봉상과 진시황제 진나라의 봉상에는 또한 동일한 지역으로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낙궁이 있었던 곳이 어느 곳이었을까요? 이곳이 바로 국내성이면서 화성입니다. 정조 대왕의 문지 홍제의 전설을 인용합니다. 홍제 전수의 무대는 화성입니다. 화성에서 진찬하는 날에 육절이여 잔치에 참여할 여러 신하에게 보여서 만년축복의 정성을 붙이는 바이다. 크나큰 복록으로 새로운 명을 맞이하여라. 생황통섭으로 되어 청춘을 멀무게 하네. 해마다 오늘같이 즐겁기만을 원하느니 장낙당 안에는 술이 몇 순배나 돌았는고. 땅은 관외 부합해 삼축설이 비등하고는 요임금이 화당의 구경을 나갔을 때 화당의 봉인이 수, 부, 다남자 세 가지로 요임금을 축박했던 데서 온 말입니다. 진찬은 왕, 왕비, 왕대비의 생신에 왕실에도 베푸는 잔치입니다. 아마도 정조대왕의 멋진 해경궁이 육순이 되셔서 쇠자빈 시들에 머물렀던 장낙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옛 요임금이 화성 땅에서 납치했다가 수, 부, 다남자의 삼축을 받았던 고사를 인용하여 해경궁께 그 삼축으로 축소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장낙궁은 한고조 유방이 화상에 세웠던 궁전입니다. 자궁의 육십배 탄신에 축수의 잔을 올리고 삶과 기쁨을 기록하는 정성을 서술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 빈객들에게 보이다. 우리 동방에 처음으로 경사가 있어 회가비래 만세축수 잔을 올리니 구름처럼 모여 축하를 펼치도다. 장낙전에선 손자들과 벗을 삼고 노래장의 효행은 피리에 울렸네. 위에 나오는 진찬날에 흥이 도도하여 한술을 더 읊으셨던 모양입니다. 위에서는 장낙당이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장낙전이라고 했습니다. 옛 한고조의 장낙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세자 시절에 여기 장낙궁에서 장안성 한양에 있었던 용주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증동국 여지스남 경도의 군실팬에 장낙전의 오른쪽 누가 봉상이라고 했습니다. 봉상루란 봉상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누각으로 정조대왕의 문지 홍제전수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참고로 홍제전수의 무대는 화성입니다. 봉상로 충로가 구중의 푸른 하늘에 날아오르니 봉황이 대골뜰에 나는 건 다 성황의 세대라. 바로 조선왕조실록의 화성에 봉상이 있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에 또한 진나라의 봉상과 한고조 유방의 장낙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진시황제의 아방궁도 있었고 고려황제의 궁실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한무제의 장량궁과 오조궁. 한무제 유철은 고조선을 멸하고 한사군을 설치한 인물로 한무제의 유철이 있었던 궁실도 또한 살펴봅시다. 동파소식의 능호대기의 19일부를 인용합니다. 능호대기 동파소식. 남산의 아래에 나라가 위치해 있으면 마땅히 생활이나 먹고 마시는 일 등등은 산과 밀접하게 된다. 사방의 산이 종남사보다 높지 않고 도배 접한 아름다운 산 중에 부풍보다 가까운 곳이 없다. 능호대기의 남산이란 서울의 남산이며 종남산이란 머리맡의 종을 종으로 변주한 것으로 천하의 맛산인 금성전부가 있었던 고조국의 수양산입니다. 일찍이 공과 함께 대여올라서 바라보니 그 동쪽에는 진나라의 목공의 기년궁과 탁천궁이며 그 남쪽에는 한무제의 장양궁과 오조궁이며 그 북쪽에는 수나라의 인수궁, 당나라의 구성궁이 있으니 능호대기의 첫 구절을 통해 동파소식의 능호대가 경도인 서울의 남산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파소식의 능호대기를 통해 이곳에 진한수당의 궁실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백날 주작된 역사를 보다가 동파소식의 희한수가 이렇듯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우리의 무대 어느 곳이었을까요? 동파소식의 여산봉화의 무대 여산삼정구를 인용합니다. 공업이 이루어지면 잘 보존하고플 나름이란 말. 옛날의 임금들이 태평하다고 믿었음이 안타깝네. 고생스러운 여산의 산 아래 흙이여 아방궁이 없어지자마자 화천궁을 또 지었네. 이 시에서는 봉상팔근의 무대 봉상의 여산 즉 여주에 있었던 산이 여산으로 여산 아래의 아방궁짜리 화천궁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파소식의 주유왕의 여산삼절구에서 여산의 아방궁짜리 화천궁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것을 심층치지해 봅시다. 당서 지리지에 의하면 화천궁 안에 요광전, 비상전, 구룡전, 장생전, 갈고로, 광풍각 등이 있었고 화천궁에 관해서는 탕천궁이라 하였는데 화천궁이라 이름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탁천궁의 고대음 이름이 탕천궁이니 이 화천궁이 탁천궁 자리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 동파소식의 응어대기의 그 동쪽에는 진나라의 목궁의 기년궁과 탁천궁이며 이 탁천궁 자리에 진시황제의 아방궁과 화천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같은 진나라 목궁의 궁실자리에 그 우선인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방궁인 화천궁에 있었던 의춘정은 의춘이라는 지명에 있었던 정자로 의춘의 지명을 신증동궁여지선엄에서 찾아봅시다. 함경도 덕원의 덕원 노후부의 군명은 동모천정정천용주의주의천 독주의춘의성춘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덕원 경상도 양산 의령은 의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덕원의 군명이 대진국 발해가 공급된 동모산이 있었던 동무라고 합니다. 의춘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대진국 발해가 공급된 동모산이 이곳의 근처였던 것입니다. 이곳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 영주로 거란인 박투의 이진충의 반란을 기회로 대지형 일가가 이곳을 빠져나가 천물령인 천안에서 이해고의 정부군인 당군을 물리치고 초계 안시성에서 발해를 공급했던 것입니다. 함경도 덕원 덕주 덕양 요양 고향은 동일한 지명으로 제왕의 성, 공래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전안의 공실이 있었던 장낙궁, 장양궁, 오조궁은 제왕의 성, 공래성에 있었고 이곳이 조선의 화성이며 아방궁이 있었던 진시황제의 말장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전안이 신나라의 왕망에게 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하늘 멸한 왕망은 또한 어디에 있었는지 추적해봅시다. 신나라란 왕망 왕망은 전안의 11대 황제 원제의 왕후 왕씨의 조카이다. 원제 사망 후 왕왕후의 아들 요가 제위에 올라 성제가 되자 왕후는 황태후가 되었고 그녀의 일족 왕씨는 외척으로서 조정의 중요한 직장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선 왕태후의 오빠 왕봉은 대사마 장군에 임명되었고 왕상과 왕군 등 10여 명의 일족들은 제후 왕후로 봉해져 세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왕씨 일족의 휘둘른 권수의 정점을 넘어 새 왕조 신을 개창한 인물이 왕망이었다. 참으로 야속하지요. 전하늘 멸한 왕망이 전안 황제의 외척이라고 합니다. 수나라의 공국자 양견 역시 북주의 외척으로 북주로부터 왕위를 선양받았지만 신나라는 무력으로 찬탈했던 것입니다. 이 왕망의 본간이 어디였을까요? 이 왕망의 후손 중에 동진의 왕해지도 나오고 고려의 공국자 왕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영주 왕씨입니다. 자 그러면 신나라의 공국자 왕망의 후계를 찾아봅시다. 고려 왕권의 상계를 유명합니다. 고려 후이 때는 영주 낭랑 등지에서 살았으니 영주 왕씨라 하였고 고려 태조 왕권은 영주 왕씨에서 기원되었음은 화하성씨 총수에도 쓰여 있다. 고려 태조 왕권을 영주 왕씨라고 합니다. 상계에서 영주를 무천이라고 합니다. 무주에 있었던 하천이 무천으로 전라도 광산의 건명 무주는 고죽국이며 조선으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제왕의 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상계의 지명 중 영주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바로 대조영 일가가 당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발해가 고려였으며 고려 왕씨들을 영주 왕씨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조영 일가가 있었던 그곳 영주는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를 조작해 한국민을 우렁했던 것입니다. 전안의 궁실이 있었던 국내성 지역이 왕망의 고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확인해 봅시다. 조대명 왕망은 기원전 33년에 왕몽의 추천으로 왕몽량이 되어 입간했다. 그는 여전히 주위 사람들을 잘 관리하여 평판을 잃지 않았고 순조롭게 승진하여 기원전 16년에는 봉후 1500호를 영유하는 신도후에 봉해졌다. 그리고 기원전 8년 드디어 숙부 왕건이 사직하자 왕씨 일족과 고모 왕태호의 후원으로 불과 38세의 나이에 대삼하 자리에 올랐다. 왕씨 일가에서 다섯번째 대삼하의 탄생이었다. 왕망은 전안 왕실의 외척 왕씨 일족이었다. 전안 원지의 황후인 왕정군의 조카인 왕망이 계속되는 어린 황제들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기원전 8년 대삼하가 되었고 구세의 평제를 옹립한 후 안항공이 되었다. 그러나 평왕을 죽인 다음 이세용을 세워 스스로 섭정이 되어 가황제를 자칭하였으며 8년에는 전안을 무너뜨리고 신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황제에 지게 한다. 안항공이랑 안주와 한양을 봉지로 받은 것으로 이것이 또한 신도이기도 합니다. 왕망이 기원전 16년에는 봉업 1500호를 영유하는 신도후에 봉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 신도를 기반으로 전안을 멸했기 때문에 왕망이 공국한 나라가 신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국사 24군명의 비밀로 동영상 제2회에서 중국사 24군명의 비밀들이 모두 나오니 꼭 완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최체로 밝히고 공개한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아리안X입니다. 왕망이 봉지로 받은 신도란 신이란 세울서울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상도 성주의 군명은 신안 가야 송산 경산 광평 흥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성주의 군명 신안과 왕망이 봉지로 받은 신도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상도 성주의 군명을 분석해봅시다. 성주의 군명 중 신안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또한 서울인 경산이라고 합니다. 신중 동국 여지수남 경도의 신중국들을 인용합니다. 신안 관의 이름인데 정주에 있다고 했습니다. 함경도 정평의 군명은 파지선이 천정중산 정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장흥 함경도 정평 평안도 정주는 정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정주의 군명 귀주는 김수랑의 무대 귀성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함경도 정평의 군명 중산이란 이곳이 중국에 있는 산으로 천하의 중심 천부와 국내성이 있었던 곳이 중국으로 이곳이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성주의 군명 중 흥안 성주의 군명 흥안은 또한 흥양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도 흥양의 군명은 고흥 고향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지명들은 고향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들로 고향은 제왕의 성, 공내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성주의 군명 중 광평 강원도 평강의 군명은 광평, 평강, 부양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강의 제형에 구름과 비는 강성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평강의 군명 광평은 광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평강을 또한 강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단성의 군명은 강성, 진성, 귀성, 적촌이라고 합니다. 귀성이란 한나라 우인 김순왕의 무대, 구지로 제왕의 성, 공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왕망이 공내성에 있었던 경도인 서울의 신도를 기반으로 전환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망이 공국한 나라가 신나라였던 것입니다. 항고조 유방이 공국한 전환은 외부의 세력의 침공이 아닌 내부의 세력 왕망에 의해 망했던 것입니다. 남흉노란 전환이 망하면서 또 하나의 오랑캐가 탄생했습니다. 위키백가를 인용합니다. 남흉노는 중국의 범병 역할을 하며 오르더스 및 산소 일대에서 북방을 방어했다. 후안은 남흉노의 군대를 용병으로 활용하여 선비 오한 강등을 토발하기도 하였다. 남흉노가 활동했었던 무대 오르더스는 진시황제의 진나라에게 멸망당한 제후국들의 연합인 흉노가 활동했었던 오르더스와 동일한 장소로 이들 남흉노의 정체가 바로 왕망에게 망한 전환의 세력들이었던 것으로 이들이 전환의 수도 국내성이 있었던 북경 화성에서 쫓겨난 신시개천의 부도주의와 한무제 유철의 통치 시기에 점령해서 한사군을 설치했었던 그곳 땅을 기반으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도가 경도이며 화성부였다. 조선의 계곡공신 정도전이 조선이 처음 건국된 고려의 수도 개성북경을 둘러보고 감흥을 읊었는데 그 제목이 신도팔경시입니다. 신도팔경시의 무대 신도가 바로 왕망이 봉지로 받은 그 신도입니다. 이 중 몇 수를 인용합니다. 첫째, 기존의 산하. 비옥하고 풍요로운 기존 천리, 표리의 산하가 일백두리로다. 도쿄의 형세를 얻어 겸하였으니 영년이 천년을 점칠 수 있더다. 기존 천리라는 말은 왕의 친정 직할지가 사방 오백리이기 때문에 주변의 경기지옥이 끝에서 끝까지 천리라는 말입니다. 그 사방 오백리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산 사이로 흐르는 강이 일백두리나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철원석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봉래오색으로 둘렀더다. 연년이 상원의 깨꼬리아 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더다. 철원성이란 금성의 다른 이름으로 봉래오색이란 이곳 서울의 도성인 국내성이 봉래풍하게 금강산 근처에 있었고 상원이란 진나라 한나라에서 조성했던 상리몬로 이곳에 아방궁이 있었으며 국내성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 아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철원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 듯한 눈에 무지개에 닿아 있고 화려한 누각인은 교룡을 꾸려 꾸려 권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심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의 상사로운 기운 사려있어 일만주 서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신도인 서울에 있었던 철원성이 다산 종혜경의 시에서는 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식구에 등장하는 권업이란 남주인 동진 송제 양진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며 심풍이란 한고조 유방의 고향인 풍업의 부친을 모셔와서 부친을 위해 고향 풍업과 똑같이 새로 건립한 도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한고조 유방의 한나라와 왕망의 신나라가 있었던 곳이 역사 속 서울이었으며 그것이 명조선의 화성이었고 역사 속 순나라 고구려의 국내성이며 저 유명한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그곳에 있었다고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묵묵히 전진합시다.